호날두가 뛰다시로의 메뉴는 대신여서 우선을 차지할 만큼 강을 줍니다. 이제 전소를 돌아온 만큼 다시 정상을 돌리고 있는 메뉴인데요. 호날두 역시 우리칸들이 좀 우선하진 않지만 최근 유럽 예선에서 AMX 피싹구를 경시하면서 여전한 취향으로 맞이했습니다. 호날두가 좀 부져버렸어요. 네, 발렌시아에서 생각했던 이강인구 이번 이적시장을 통해서 바이올롤이 적습니다. 네, 타영. 오우수수로 더 손이 많이 있는 곳인데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새 동지를 찾았습니다. 마주시아에서 좀 더 이상 하겠어요. 달리지아에서 필요한 주거와 문화가가 없었었는데 시점을 다 먹으면 충분히 수령을 안해주고 똑같은 동작을 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강인이 저와 실역권을 달리 너무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곳에서, 오일곤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서량탑이 바뀌는 관여면, 종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에는 자쇄력이 있으니까, 어디 이적채를 내놓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실전하고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고입성에도 이강이 실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을 찾을 만큼, 방수를 활약이 기회됩니다. 이강의 물이 안 돼, 이런 것 같이 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또, 패로링킥 마지막 날이네요. 네요. 객대를 가슴을 목숨을 위해 부산을 담겨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합 우승은, 금메달의 한계 위주도로 금메달의 지국에는, 이륙기가 넘는 내다른 특산 충북이 가져났습니다. 네. 하여, 부수도 조금씩 하자마자, 한 번 더 달려가서,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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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락주.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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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원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뭐, 피수도 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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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강남구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